우리 경제에 드리워진 먹그룸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이런 진단을 내놓았는데요.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일자리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박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KDI는 7일 8월 경제 동향에서 반도체 등 일부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내수 증가세가 약화되고 투자가 위축돼 경기가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6월의 소비 판매액 지수는 전월보다 더 떨어진 4%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7월의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전월보다 하락한 101.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이후 연말까지도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내수 부진은 고스란히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의 설비 투자 지수는 마이너스 13.8%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는데 기계류가 크게 감소한 탓입니다. 내수와 투자 위축으로 고용시장의 한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취업자 수 증가는 10만 6천명으로 전월보다 0.3%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KDI는 지금의 추사라면 연말 취업자 수 증가가 14만 명에 불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